제아농물이예요 아 뭐야? 무서워 무서워서 그래 안녕 어? 제아농물 두마리 안녕 다람쥐도 있었구나 다람쥐 저 스티커가 뜨거워 맞아 나도 봤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스티커 공모전을 열었대요 여러분 저번에 공개한거 아시죠? 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 좀 널리 널리 입소문 좀 내주세요 알았죠? 잘못들어가지고 그때 저희 축구 봐야돼서 급하갖고 앨범 도착했대 이제 이제 앨범 가는구나 우와 받기 시작했나보다 포카 맞으셨어요? 저희도 드디어 포토카트 나도 계속 포토카드다 포토카드를 처음 신중하게 우리 앨범 오늘부터 블링크가 받고 있어서 뭔가 기분이 좋아 드디어 첫 우리 또 앨범 있어 이제 거기 가면 우리 CD 있어? 서점 한번 가봐 우리 맨날 가서 다른 사람 CD 구경했다가 한번 가보자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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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봐 여러분 제니가 여기 있습니다 제니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제니 어디있어? 제발 제니 어디있어? 여기 있네 언니 진짜 할게요 행운의 상징이야 행운의 상징이야 행운의 상징이야 응 응 응 응 영역 표시하고 우리한테 행운을 준거야 알지 고마워 고마워 다시 와 고마워 고마워 화가 한번 해달래 내가 한번 해달래 너잖아 어때요? 이거 녹음할때도 진짜 웃겨 이거 2015년도에 녹음한거에요 기계처럼 그 영화 뭐지 소리나는 영화 있잖아 사람이 기계같이 하는데 거기서 안내음처럼 나오는 그 소리로 해달래 그게 포인트 빨리 준비하라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여기 남아서 조금 더 하고 두 명은 먼저 가고 두 명이 마무리하고 가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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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가위바위보 이겼어 남아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안녕 안주에 가위바위보 금방 가야돼 그럼 우리 인원 20분에 꺼야겠다 3분 후에 꺼야돼 I'm sitting on Rosie 여보세요 이기 승자는 저희 루저들만 네 여러분 우리 먼저 갈게요 또 만나요 자주 올게 안녕 여기 미팅이 있대 여기 미팅이 있다 저희도 금방 우리 민어들끼리 한마디 하자 빠이빠이 하트 뭐가 있을게 하트 우리 댓글 몇개만 더 읽고 가자 하트 이거 무슨 하트가 아니야 아니아니 너 새끝숨이 너무 짧아 하트 하트 이게 뭐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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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